남산 쌓는게 석조약사여래자산 반출 다 지렸네 다 나무 속에 숨어버렸어 나무에 가려가지고 어떻게 저시겠대? 남산 쌓는게 젤 3사지 탑 부재 이 말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라마 있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통일시라 시대 저 위에 흘러내지 않도록 얕은 벼수로가 파여져있답니다. 아 여기 있네요. 흘러내지 말라고 이거 1박 1일에 안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봤었어. 홈 내 바람네 마에 관음보살송 자 열어드리고 홀로 갑니다. 예 마에 관음보살송 아까네 금방 갔다 왔죠. 아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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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 이루자산 숙 이루자산 무리 없죠. 어까네 으티